KBS ETV 추석 특선영화 세상을 향한 복수의 한판이 시작된다 신의 한수, 귀숙한 땅 파서 장사하는 도굴꾼들의 세계 나 누구야? 도굴 내릴 수도, 멈출 수도, 끊을 수도 없다 도심 한복판의 출국 없는 사투 발신제한 물러날 것도, 도망칠 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들의 치열한 싸움 뜨거운 피 그냥 전쟁합시다 숨쉴 틈 없는 환상의 트리플 액션 블록버스터 힐러의 버디가드 KBS ETV 추석 특선영화 많은 시청 바랍니다 KBS ETV 추석 특선영화